나이스게임TV 자자 선수들끼리 화끌하게 놀아봅시다 자아 애들 제시간에 맞춰서 왔구만 아 나 저번에 보니 나아가 없이 맞볼을 쳤었던데 그거는 사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고 아 그런가? 나아가 아니고 다른 놈이와 대강 이러고 봤는데 오늘은 이제 여덟 명이 다 모였으니까 이어서 이제 가장 멋치는 놈이 누군가 한 마루 한 번 찍어봐야지 제대로 한 번 여기서 가려보는 것이야 자 그러면 진행 한 번 싹 해보더라고 음 자 진행 방식 8인이 개인전 루저스 매치를 적용해서 8강 200점 400 300점 그리고 돈내기 읍서 단판 제고 7점 이상치 스톱 가능 첫 벅치 5점 획득 피백기를 적용 총통치 10점 획득 피박빵박 있고 멍박 읍고 그리고 읍고 그렇구만 저 피백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플러스 피를 당겨도 피를 줘야 한다는 거 그렇지 뭐 명칭 해야 되는 것이요 저희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인터넷 룰이잖아 아 인터넷 기질 글로벌하게 하줄 수 있는 그런 룰이라는 것이요 자 다음으로 보소 자 다음으로 진행 방식이요 최종 2인은 사다리 게임을 통해 갖고 게임 현황을 진행하는 것이요 가장 못하는 2명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아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달 슬러거 급 하덕 배틀블루 스티어터 롤 듀오 7승 엔터드 근전 위자드 오브 전설 포탈 2 아 저거 중의 하나를 현황을 해야 되는 것이요 2 집에 안 갔나 소리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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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 하하하하 자 다음 대진표까지 보여주소 오 맛있고 주는 것이요 음 고맙다 자 불루나랑 불마담이랑 오니가 1등 그리고 좁쌀이랑 콜기가 2등 데옹이랑 사신 그리고 서머킴이랑 미갈까지 이렇게... 착착착착순차대로 이믄이 300cc Hospital 아 남은 대로 승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루저가 헬자가 올라가는 것이요 그리고 아까 꼴찌는 뭐한다고 골지는 견앙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나는 아닐거니께 상관이 없어 그렇지 마음의 준비 하더라고 많이 해놓으라고 몬스터헌터 기억하재? 아들기우스동 기억하나? 여기서 장난치지 말고 공사치지 말고 중중당강이 합시다 얘들아 가자 가자 뽑으시죠 선이시네요 제가 선이에요? 자 8강 첫번째 경기 아까 나왔다시피 8강 경기는 200점 내기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사투리로 좀 했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아 그럼요 이게 아 사투리가 쉽지 않아서 네 갖고 표준말 틀어 나가려고 해가지고 그렇지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은 5조랑 불 누나인데 제가 저번에 참여를 안해서 네 저들의 실력이 어느정도 잘 몰라요 사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죠 이기면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이기면 바로 나가리거든요 아 그렇구만 아 그렇구만 만날 일이 없는 것이요 아 그렇지 네 그래도 이 역시 맞고라는 것은 열륜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 열륜 그렇게 봤을 때 불 누나가 굉장히 유리하다 아 네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바닥에 일단 두고보도록 하죠 그리고 쟤는 저 5조 왜 웃는거죠? 뭐죠? 5조 뭐죠? 고돌이 다 가지고 있나보다 그리고 저기 중계하기가 들려요 네 중계하기가 들리니까 잘 듣고 하면 좋게 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 일단 4부터 역시 고돌이 냄새 너무나죠 저 뜯긴거 맞죠 저거? 네 뜯겨서 뭘 했는지 모르겠네 오? 아 마크하려 자 첫벅 바로 5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첫벅 5점 올라갑니다 원래는 첫벅에 약간 돈 내기가 있다면 돈을 주는데 돈을 못주기 때문에 보너스 점수를 줍니다 어 저 손목을 달라보기면 잘해야 되는 게요 자 점수 잘 올려라이 오 근데 오 오조가 끝발이 잘 받아요 지금 저 오조가 패를 놓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 뭐가 봄 alot 아 어느게 별로 없구나 워 배카 자초 야 그걸 따 아아 왜 야 야 아니 이제 끝났으니까 얘기하는데 야 쌍피를 주면 어떻게 해 국지는 쌍피자노 닦고뼈 닦고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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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민 사장이 Wert고 호국 아닌가 아 미안하 아тя 나랑 붙어 dis 임사님 임사님 인터넷도 룰러다가 인터넷도 룰러다가 인터넷도 룰러 미갈이 말은 피를 두장 주라 이거지 기분이 나쁘니까 또 돼요? 뭐야? 저 새끼 뭐하는거야 지금 나 장난치다 걸리면 저 미쳤는데? 아 쌌다 어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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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피는 핸드에서 내려서 손에서 내려서 돌김 생각이 나가지고 일단 불논아가 빠른줄 알았는데 오주가 지금 플러스피 내리고 좌도 빨라져가지고 저 팔도 지가 먹으면 에 설마 안익었죠? 아 오ㅏㅏㅏㅏㅏㅏ hmm 이거죠?? 승조야 망치 들고가라 아직 아직까지는 تو 첫판은 받아들여 ק 괜찮 아 계속 오케이 오케이 ну 약간 공사각인데 제가 지금 5점 과도리는 깨졌어도 벌써 5점이예요 피박 못 면했거든 여기서 판**을 딱 하면 그래도 여기서 한 한 두 턴 정도만 더 가면 피박을 면피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빨리 쳐 불만은 화났네 이제 여기서 좀 풀렸죠? 여기서 이제 초 같은 거 가져가면서 이거 아직 모자라요 이게 피가 8장 이상 돼야 똥을 깔았어 나 이건 했어요? 아 바보 나 단풍 내야 되는데 단풍 내야 돼? 일단 불누나님 피 좀 더 중앙으로 당겨주세요 어 쌓일 수도 있는데 과감하게 먹었습니다 초출이라서 지옥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둘은 이제 제대로 속지를 않았을 거라서 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선이 불누나가 아니라 오조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구만 근데 자기가 들고 있는 팬은 왜 알려주는 거야? 그걸 왜 알려줘 저는 모르죠 왜 자기가 누가 되는 거 알려줘 야 오조 뒤페가 너무 안 붙는데? 고춧가루 잘 뿌려놨죠 그래도 이제 하나 치고 뒤페만 붙으면 바로 오조가 날 수 있겠는데 이제는 뭐 하나 정도 붙잖아 아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 이왕에 총단이 예쁘게 아 저거 먹으면 초단하니까요 초단 초단 됐다 1 2 3 4 5 6 7 8 자 누나 블루나 몇 점인지 체크해주세요 3 4 5 6 7 8 3 4 5 6 7 8 8점입니다 먼저 앞서 나가네요 우리 불마담 불마담 13점 홍단 야 이걸 진다고? 홍단 3점이야? 홍단 3점이야? 띠로 나는 건 다 3점이야 그리고 띠랑 멍은 5개 이상 되면 이제 5개 1점 6개 2점 7개 3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습니다 이러고 200점을 낸다고? 그렇죠 언제 끝나요? 아 역시 이 친구 외국에서 와가지고 아 역시 매섭네 매서워 매서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게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특별 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 룰은 이따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점이 지금 더해져 있는 거는 첫 벅대 저희가 5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점 더해서 13점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나 바로 이제 총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네어영도 걱정을 하긴 했는데 한 방 터지면 200점 금방 나거든요 더군다나 맞고기 때문에 점수가 빡빡 날 수 있어요 네 제가 한 방에 600점 했었죠 혹시 그 상대가 누구였죠? 콜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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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 놈 시끼한테 공사를 당해가지고 공사를 당한 것이요 공사를 당했지 공사를 당했지 저는 그저 속기만 했을 뿐인데 벅큐 벅큐 근데 5조 헤딩은 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드를 벌써부터 달려요 초단고로 두고 야 잘 건다 와 너무 잘한다 일단 그나마 되게 구질구질하게 다 걸고 넘어졌어요 일단 5조 입장에서는 지금 반드시 5를 먹어야 돼요 그쵸 이미 초단이 반대 깔려있거든요 이미 깔려있어요 없나 본데? 일단 우리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우리가 말하는 게 이렇게 얘기 다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걸 수 있어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다고? 야 먹을 게 없더든 야 고도리를 야 팔을 깔면 어떻게 해? 어 없다 근데 지루 다 붙는다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냈다 아 체크로? 있었으면 고도린데? 조용히 하세요 야 오조 진짜 못하는구나 오늘이 내가 본 후구 중에 최고였어요 그 부시 페이스 체크하듯이 약간 있나 없나 궁금해서 한번 해본거지 없어 하나도 없어 뭐 그렇게 아니 얼마나 말린거야 있을 건데 내가 볼 땐 보고 저거 흔들기 문명이 들고 있다 아니 없어 아까워서 못 내는 거야 아 멍청하게 멍청하게 낼 그거 없으면 내야 되는데 아 좀 먹을 게 아니지 뭐야 누가 누가 깔았어? 다 깔아 뭐야 이게 되게 잘 섞었네 이제 붙는다 이제 뒤에가 붙을거야 이제 오조 더 낫다 없어 그리고 만약에 에이 이거 없으면 말도 안 되지 아 배우기 전 곤이 배우기 전 곤이 아 uprising 추철밖에 없었나 에이 나도ier 눈아 괜히 없는 척 연기하지 마요 빨리 먹어요 뭘거야 기다려 오조 입장에서는 초단 Kraft 와 뭐야 이거 끝난다 200점 나는 거 아니야? 지금? 벌써 2점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저거는 B이기 때문에 초단 아닙니다 B초단 안 쳐줍니다 B초 안 쳐줘요 지금 3점입니다 지금 껍데기가 6장이죠? 네 지금 멍이 6장인 것 같아요 일단 광박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피박이 생겼죠 B초단 안 쳐준다고요? B초단 안 쳐준다고요? 야 있었어 야야 치네 이거 2장인 들고 있었던거야 그러면 장난 아니네 4 5 6 원고 하나 뒤잡아주세요 P 하나 뒤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면피할려면 아직 한 500년 남았습니다 7, 8장이 되어야 피박 면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단을 불어놨어요 청단 기상이야 청단 그러면 딱 맞고 해서 저런 거 하나 걸어놔서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스톱으로 해야 3점이 의미가 있네요 야! 또 났어 2구 2구 미쳤따리 오졌따리 애졌따리 지렸따리 오! 그리고 청단 의미없죠? 의미없어요? 의미없죠? 광박에 피박까지 나올 것 같은데 광은 있어서 광박은 안 걸려요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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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톱으로 3구 설마 들고있나? 들으고있으면 아까 먹었을거에요 그치요 근데 아까도 초단 안 먹었거든요 아 맞아 그때 왜 던졌는지 잘 모르겠어 쪼크아 아아아아 내놔 내놔 가져가 분륜아 사실 초고수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되네 내놔 가져가 못먹어도 구할 수 있는거야? 어? 일단 깔았어요 못먹으면 다음에 2점 아까 가져갔어? 어 미안 뭐하시는거에요? 이게 플러스피로 당겨서 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해요? 포구하면 몇 배가 추가되는거죠? 포구하면은 저 쓰리고죠 지금 포구하면 4배입니다 4배 3배 4배 차이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남자라면 구해야죠 뭐야 지금 포구인가요 그러면? 이제 쓰리고인가요? 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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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계산해주세요 제가 산수를 못해서 네 오늘 집에 다시 쳐 사진 투입해라 사진 가라 점수가 어딨어? 어디갔어? 가보세요 자 한번 가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합니까? 야 미쳤는데? 마무리 마무리 자 여러분 볼게요 일단 4광인데 비가 있어도 4광이니까 요건 4점이고요 4점에 초단 3점 7점 맞아 이거 손 털었어 그리고 포구였으니까 4점 되서 11점에다가 4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12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여러분 15점 미쳤다 미쳤다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네 29에다가 4배 했잖아요 피박에 피박에 투고 끝났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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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투디아 와 말도 안 돼 미쳤어 미쳤어 미쳤는데요? 빨리 끝났다니까 얘기했잖아 얘기했잖아 내가 아니 이게 원래 이러지 않은데? 야 무슨 게임할래? 누가 100점으로 하자고 그러길래 내가 절대 아니었다고 무슨 게임 잘하니 너 두 판만에 끝이 나버렸네요 누가 자신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선수 이 다음 선수가 이제 누군가요? 어 이제 콜리 나가고 콜리 좁쌀 아 콜리와 좁쌀의 대결이군요 야 누나 아까 그 짜장 시킨 거 있지 않냐 콜리야 네가 간짜장이니 그냥 짜장이니 간짜장입니다 간짜장? 그럼 그거 아니다 저거다 저거 자 그러면 이 인강산 도시 구경이라고 형님 영화에서 본 것 같습니다 되지? 야 먹으면서 하자 어허허허허허 자 아 감사합니다 쌀아 너는 없었니? 먹을 거? 아 난 안 시켰지 안 시켰어? 아이고 이게 또 먹버프가 있는데 이게 승주야 우리 옆에서 먹을까? 하하하하 우리 옆에서 쌀이 배고프게 먹을까? 네 자 여기도 주세요 어 아니다 오조야 네 너가 가서 먹을래? 승주랑 같이? 짜장면 비비고 시작할게요 먹방까지 하는 것이요 자 이러면은 자 면에다가 이거 시초부가 분들도 짜장을 시킨다 이제 짜장 들어갑니다 아이 군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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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 근데 콜리 그 너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콜귀여 아 아 아 콜귀여 아 콜귀여 아 콜리가 아니여 뭐야 이거 보니까 졌어? 젓가락이 없는데 젓가락이 없는데 두번째판에 200점 넘게 나서 어 끝났어 뽀고 계산하는 사이에 졌어? 뽀고 뽀고에 피박해서 8배 해가지고 대충 30점 폭발해서 아 서민들이나 정수 계산하는 거지 그냥 내면 돼 지금 돈 없어요? 여러 개 야 이러다 바담서만 남는 거야 그러다가 아침 9시까지 저 소리 해 그리고 우리가 이걸 빨리 치워줘야 이제 하니까 어 이거 보니까 나도 시키고 싶은 아 괜히 안 시켰나 껍바락 저기 있지 않았나? 하나 남아? 응 아 이게 침이 너무 고이네 이거 땡큐 그거 하면서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더 비빌 시간은 줘야지 아니 형이 섰고 선 뽑으면 되니까 음 저 불구단님 두 판만에 끝냈어요 아 우리 첫 파이크델이 오른데 멍청한 폐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아 그랬구만 두 번째 판도 솔직히 안좋았어요 칠두개 초 두개 들고 시작했는데 난 두개가 세개였어 맞아 나도 그랬어 근데 그거로 아니 말도 안들게 먹는거에요 누나가 멍청구리까지 있었으면 또 두개잖아요 그렇죠 완전 조절 불었죠 저희가 멍박은 없기 때문에 멘트가 별로 없을거에요 짜장면 먹어야 되거든요 오 아 근데 손에 야무지게 묻어있는 아니 근데 이 둘은 손에 야무지게 묻으셨는데요 형님 둘 다 묻히는 사람 아닌가요? 일단 콜리가 얼마나 묻히는지는 지난 산해대전 맞고 해서 증명이 됐고 좁쌀이는 그냥 할 줄 모를거에요 당연히 모르죠 네 쟤는 저도 모릅니다 선 이렇게 하는거 맞습니까 형님 대충 여기서 그냥 찍으면 선입니까 어 대충하고 열 장씩 나눠주고 열 장씩 나눠가지고 내가 불 마다만 대비하는데 여기서 선 고르는거 아니었습니까 아 열 장부터 먼저 하세요 이 대결이 제일 박빙이잖아 그러면 아 그렇지 굉장히 박빙이 대결이죠 콜리가 선 꼴귀가 선 여기서 지는 사람이랑 날아가는거야? 그렇지 그렇지 쌀이랑은 같이 안하겠다 아 그거 반대로 너라니까 반대로 안넣네 뭔소리야? 아 쌀이랑 오조랑 둘이 안남네 그러면 아 내 집도 주작을 했어야 됐는데 아 아 근데 배고프면 먹어야지 형 방송에서 하면서 먹는거야 먹으면서 하는게 아니라 이런거 착한 주작이 먹고 하는거야 먹고 아 아쉽다 그리고 어쩌면 좁쌀이가 콜리 이겨서 애초에 의미없는걸수도 있어요 콜리가 좆도 못하기 때문에 어 뭐 이렇게 광이 많이 깔려 섞은거 맞니? 어떻게 섞은거야 나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 그냥 한번 섞은게 안 섞인게 어떻게 섞은거야 이거 그냥 섞은거 맞니 하는거는 맘에 안된다는 얘기야 아니야 섞인게 맞는데 여기에 그냥 해 하면 돼 그래 하면 돼 쪼나 혹시 에어영 쪽으로 올 수 있어요? 여기 마이크 소음이 잘 안되서 네 경님이 선입니다 야 사시나 짜장이냐 떡이냐 야 사시나 짜장이냐 떡이냐 떡짜장이요 어디서 시켰어? 짜장나라요 여기있는데 내가 3턴역포야 3턴역포 3턴역포 3턴역포는 괜찮아 없다 귀엽냐 이렇게 가와이네 콜리 저 바닥이 왜 좋다고 해요 어떻게 잘 먹었냐 근데 플러스피 저기있으면 뺏어가야되는거 아니야? 그쵸 저럴때 뒤집기가 있으면 저런걸 뺏어먹는게 고수죠 아따 그러면은 먹은거죠 주시고 손가락에 우와 폭탄이었죠 폭탄이요 폭탄 좀 안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깔아주세요 층으로 쌓아 그거 띠랑 띠랑 다르게 쌓아 저거 위쪽으로 올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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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우리 불만 자매기금 여유가 있어서 역시 백원저자야 아 이거 음 이제 누구 차례인가요 쏙쌀스 깔아라 먹을게 저거밖에 없었던 것 같죠 공작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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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익었어 방금가거같네 3톤 끝났으니까 이제 망했다 3톤 옆으로 자 이제 콜기의 시작이다 콜기의 시대다 아니 폐가 뒤 절단 붙는 어? 딴거 없죠? 뚝딱 총단이 하나 총단이 둘 다 총단이 지금 다 깔렸어요 콜리 입장에서 호재죠 핸드에 들고 있다면 핸드요? 아 손에 들고 있다면 없어도 뭐 찢겨서 먹으면 되니까 돌겜이요 돌겜 아아 먹을 시간을 안주네 이거 잘 끊었네요 점단이 일단 광은 지금 비과학이나 맞나요? 폭탄했으니까 그냥 뒤집겠습니다 네 딱 뚝딱 한장 자 한장 주세요 한장 이러면 또 이번에도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나왔어요 초단도 지금 비상 아닌가요? 네 지금 그렇죠 7초단이 없어요 지금 칠이 깔려있는 어우 비상피를 깔았어요 아니 저걸 왜 던지는거죠? 이겼다 저걸 먹다가 싸라고 아하 먹다가 싸라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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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딴거 없어요 그냥 던진거에요 1 2 3 4 5 6점입니다 6점 자 와 진짜 못하네 좁쌀이야 야 나보다 못하는 애가 있구나 와 막걱 기부전자야 기부전자 좁쌀이야 패를 보고 다음라운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어허허허허허 헤허허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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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아 와아 진짜 못됐다 자 일단 났고 저쪽 거를 빨리 풀었으면 전 턴에 골을 할 수 있었거든요 멍청하죠? 뭐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니사스 잘하네 니사스 오늘 안 남겠다 야 이게 점수가 났으면 여기서 고 하고 치는 거 아니면 치고고야 치고고야? 바로 치고고야 치고 여기다 아까비 아 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겹칠 수는 불가한데 오 그래도 오 굽진스 오 일단 쓸모없는 거 두장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 둘 둘 한장 남았어요 피박 면할 때까지 딱 한장 좋아좋아요 콜린은 스톱도 약간 고민할만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할만하죠? 두배거든요 쓰리고 안하면 두배 안되거든요 흔들어서 두배죠 몇 점이냐 이게 지금 1 2 껍데기 3점 3점 4 5 6 7 8 9 10 7 12점 저거는 구할만해요 낫지를 못하니까 왜냐면 자 여기서 콜기의 선택은? 난 고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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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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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잡습니다 그래요 불만처럼 고고하면 되나 예 한 번 더 남았죠 아 없네 아 여기서 자 이러면 약간 주옥됐는데 약간 주옥됐는데 그래도 족잘 선수가 날 수 있는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아 아까 했으면 두배인데 근데 보드를 정리한다면 그렇죠 그럼 나가리 빤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골리가 먹을 게 없어요 이러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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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있어 없으니까 뒤집은 거거든요 아까 뒤집었잖아 없어서 있을 거야 될 거야 얘가 해줄 거야 이쪽 합시다 해줄 거야 해주세요 그렇지 네 그래도 띠가 붙어서 두피가 붙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요 끝났어요 1 투구의 폭탄이죠 1 2 3 4 2 3 4 7 껍데기 셌어요? 어 8 9 10 11 12 13 14 15 16점 곱하기 2 32점 오케이 잠깐만 안 돼 다시 세보자 이거 고 셌어요? 어 다시 세봐 너가 나도 나를 믿어 1점 2점 3점 4점 그리고 초단 7점 8 9 10 11 12 14 15 16 왜 초단 안 셌어? 19점 19점에 흔들었으니까 2배 38점 3점 빠졌길래 제가 추가해드렸습니다 4 사실 이똥땅 밟았구만 4 야 나보다 못해도 다행이다 5 나 족될 뻔했는데 5 아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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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나보다 호구가 있구만 5 사라 얼굴 펴 5 아 오늘 아 일찍 쉬고 싶은데 5 오늘 일찍 못 쉬어? 내일 쉬어? 5 오늘은 못 쉬어 딱 보니까 5 아 다행이다 에이 설마 한올이한테 찍었어? 5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정살이 이런게 이렇게 말하네 아 맞네 맞다 한올이지 링코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도 거기서 거기여 나는 거거도 쌍피를 내놓지는 않아 하하하하 맞아 나도 그거 보고는 조금 모두가 이기겠구나 했습니다 쌍피 말고 먹을게 있더라고 먹을게 없어도 구경해봐야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쌍피를 내고 그 쌍피를 먹으려고 손을 가지고 있었던거야 그럼 반대로 말하는거 아니야? 그럼 광을 내라고? 광을 내야지 저 형 광 두갠데? 광이었어? 어어 어차피 나도 비광이랑 2점이 똑같잖아 그래도 2점을 주잖아 어 그러네 너 나랑 비슷하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너 나랑 막상막하니 하핸드에 광을 들구 있었구나 아핸드에 광을 들고 있었구나 하하하하하하 광이었어? 그럼 아예 비 말고 다른걸 내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원래라면 둘다 주기 싫으니까 그쵸 쌍피를 줘도 점수가 나는거고 광을 줘도 광정이 나니까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근데 원래 바빠 앉혀보면 뭐가 쌍피인지 모르잖아 그쵸? 아 그럴 수 있죠 특이한 껍데기처럼 생겼으니까 어? 와 뭐야? 3톤 여포라니까 진짜 여포네? 아니 형님 내가 원래 양심적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양심은 그게 양심이에요 지금 양심? 이 입에 양심이란 말이 나오냐 지금? 저걸 원래 가져가서 양심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어 여기도 붙어요? 자 일단 굳이 지금 먹어도 먹을 필요가 없는 홍단을 일단 가져가면서 다른 게 먹을 게 없었나 보죠? 그럴 수 있죠 네 빛 양신민이기 때문에 잠깐만 아 벌 수 3과? 뷔가 두 개 있으면 아 그거 없어요 없어? 저 이거 있어요 따닥스 나 이거 있어 그걸 왜 손에 있다고 아 저게 구라일 수 있지 구라일 수 있지 구라일 수 있어 저걸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있든 말든 먹어봤자 껍데기랑 쓰레기 쓰레기 그렇긴 해 기분만 좋은 거지 뭐 기분이 좋은 게 매우 좋은 거야 아 자 그래도 전투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좁쌀 전투 끝 으 야 우리 따닥 없이 하는 거야? 따닥이 없대 어? 따닥은 기본으로 있잖아요 따닥은 두 장을 동시에 내는 거 아 아 두 장을 동시에 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니까 없다고 네 없잖아요 인터넷은 있어요 아 인터넷에 있어요? 두 장 폭탄이란 게 있어요? 네 우와 신기하다 바로 내가 아까 전에 두 장 폭탄 없습니다 네 야 이거 겁나 안 난다 이거 오 나는 게임할 때 두 장 폭탄 해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구나 일단 지금 고도립 이상 근데 보드에 지금 아예 사과 안 깔려 있어요 누가 손에 들고 있던 얘기거든요 오 오 어디 갔냐 아유 나 앞에서 지금 하나씩 다 가져가네 미안하다 여기서 똥 가져가나요? 뚝딱 아 아 있다 그랬지 진짜 있네 있다니까 나 그루를 안 쳐 야 솔직한 애네 솔직해 난 매우 솔직해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저 언니에 지금 신뢰가 있어 저 목장에 지금 갑자기 어 나왔다 초출 뚝뚝 자 콜리 다 있나요? 뚝뚝 없어요 아 없어요? 남은 거 먹고 좁쌀 고도리 가나요? 고도리 가나요? 고도리 가나요? 고도리 가나요? 핸드에 있나요? 고도리가 뭔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놈의 핸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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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8점이지 저거 6장이잖아 위에가 2층이 지금 아 이거 쌍필 겹쳐 여기 쌍피 있었네 그러면 그냥 8점이잖아요 8점 이건 스톱해야겠죠 그건 본인의 판단 전 스톱입니다 아 이거 우리 너무 호구판인데 이게 판은 조명은 다 멋있는데 플레이어가 그럼 호갱이지 그리고 아까 불누나가 내가 솟는게 멋이 없어 아 이거 짜장면 다 불었네 아 괜찮아 원래 짜장면은 푸르드 맛있다 불누나가 이상하게 많이 난거지 실제로 저렇게 잘 안나요 저게 현실이에요 내가 할점이 낫는데 콜리였잖아 당장 콜리잖아 아직 그래도 기네스북 안개졌거든요 642점이었나요? 니 천 몇 점 있잖아 아 그러네 인터넷으로 옆에 최고 호구가 있으면서 어디 자꾸 깝치고 있나 어? 그건 인터넷이잖아 인터넷이나 뭐나 야 그 인터넷 그거 뺏어도 그거 절반해도 600점보다 높아 니가 이겼잖아 이거 롤파크에서 부실한거지 이거 한 다음에 이거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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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께서 맨날 화토화토 해가지고 어 또 광깔리네 야 이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화토, 민화토 이거 아래는 아니잖아 그냥 위에다 아 여기서 다시 맞고 배우네 아 여기서 다시 맞고 배우네 꽃화 야 그리고 꽃화야 꽃화 그릴마 아니냐? 그릴마? 또뜰이 통장 동장이 나 그래서 우리가 지식 되살 갤런만 아 그냥 상식때는 에어형이랑 사진 없었잖아 에어로은 네요 형은 열륜이 있기 때문에 에어형이 잘해 맞어 상식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 역시 인재다 조용히하고 빨리 게임이나 하세요 나선이니까 누굴 선이야 그러니까 게임이나 하라고 해야 돼 오케이 아우 잘 먹었다 어 네 무난하게 뭐 광으로 시작했네요 좁쌀이가 근데 보통 선이면은 뒷에 붙거든요 그러니까요 깔린 게 많기 때문에 네 아 그럴 수 있죠 뒷에 안 붙는 날이 있어요 저럴 때는 퉁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요 꿀팀이네요 아 퉁으로 한번 리프레시 해주는 것도 퉁이 뭡니까? 아 아까 알려드린 길이는 안 한다고요 길이가 뭡니까 하겠지 길이가 뭡니까 하겠지 길이 안해요 발을 떼는 거 오 대단하다 야 잘 붙는데 내가 항상 롤러할 때 말했던 아마추어들 저기 AV 아니 아니 펭님 길이라고 했어 난 두 길이가 줄이야 아 그구나 그것도 절반대입니까? 뭐야? 아닙니다 출연료를 절반대가 있어 아 출연료를 아 출연료를 떼는구나 어 뭐야 아무 일도 없네요 아 최근에 엄청난 걸 하나 또 발견했거든요 공유하십시오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품번조 알려주세요 그거 구글드라이브에 공유해라 내가 플러스 B? 어? 저 손치기 저거 저 방금 저런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아 쌌어요 일단 조기 쌌요 저거 가져가면 두 장이고 홀리가 가져가면 세 장이죠 무시무시하네요 과연 아이고 형님 저 그렇게 실수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거 뭐 퍼니쉬 없나요? 한 번 경고 경고 밖에 없습니까? 경고 몇 번이면 끝납니까? 경고 세 번이면은 강점해야겠죠 뭐 어디서 장난질을 치고 있나 어? 어디서 장난질을 치고 있어? 어? 그림 잘못 봤습니다 해고 갖고 와 드림 잘못 봤어요 아무도 안 갖고 와 아무도 안 갖고 와 근데 아까 뒷패를 보여준 홀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갖고 와 둘 다 똑같이 지금 경고 한 번씩이니까 야 이거 먹으면 세 장이라고? 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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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까지부터 설계했네 이거 여기가 5장 치고 있네 세 장이요 세 장 줘 자뻑 조장 초코 한 장 네 와아 맛있다 미쳐부렀잖아요 그냥 알거지 됐네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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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먹을 수 있거든? 행복해 너도 일부 할테 아니 저 대체 저 보드를 어떻게 깔아 놓은거죠? 그러니까요 뭐하는거 아니고 아 콜리야 좀 보기 쉽게 해줘 아니지만 아이고 아 그래서 화내면 안 되지 발을 외네 네 아이씨 뭐 할게 없네 똥 먹으면 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가 lek 사리도 나쁘진 않은데? 나빠요 나빠요 네 어 그래 여기서 깔면? 아이고 사리도 기회가 한 번 있긴해요 그렇지 똥을 딱 먹고 그렇죠 오 traded 3점! 한 장 드시죠 또 나쁘지가 않아 내가 볼 땐 쌀이가 지금 쌀이가 뭐 하나만 먹으면 또 괜찮거든요? 전 형한테 지는 거 아니야? 뭐 질 수도 있지 뭐 쌀이 지금 광 2개인가요? 3개인가요? 3개입니다. 1점만 하면 나는 거 아닙니까? 6점인 거 같은데? 3광에 B 섞여있죠 그럼 2점인가요? 지금 3점이죠 아무것도 없어 치열한데? 초출도 아닌 걸 좀 쪼꼬 쌍피야? 네. 쪼꼬 쌍피예요 지금 고도리 풀려있나요? 고도리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시죠 고도리 지금 열려있어요 고도리 열려있죠 팔이 지금 안 떨어져있는데 이 친구를 흔듭니다 어떤 애죠 이름이? 저희가 안보여서 여기 카메라에 좀 보여주세요 여기 카메라에 좀 보여주세요 사인이 안 맞죠? 사인이 안 맞죠? 여기 여기 선생님 이거라니까요 이거 어 국진 국진이야 국진이에요 호흡 안 맞는 거 보소 근데 저럴 거였으면 아까 흔들법도 하지 않았나요? 아까 흔드는 게 박쳐! 아까 낼 거 없었을 때 내가 보기에는 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 같아요 자기가 폭탄을 폭탄을 던지고 싶어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낼 게 없으니까 어차피 이거 냈어도 하나도 점수 안나 투수들 라이브 투수들 라이브 투수들 안 치우니까 그냥 고 고 고 1 2 3 4 5 6 7 맞아요 이거 원고합니다 아 이거 그러게요 고에 따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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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싸냐 이게 싸진다고? 아 아 쏨 쏨 쏨 уз 아 카메라 올리라라는 말kommen 치 이따가 각오하십쇼 각오하십쇼 옆에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콜린님께 혹시 찬스 한번 쓰신? 3배 찬스나 지금 시청자분들이 200점 언제나 하냐고 둘이 하시는데 2배 찬스나 3배 찬스 한번씩 쓰실래요? 이거 편성 자체가 10시이고 저 앞에가 너무 일찍 끝난거지 이게 정상입니다 앞에가 2판만이 끝난거지 아직은 안된다 조금 더 하고 몇 점까진 채우고 아 저희는 지루해 죽겠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루해 죽을거같아요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저들의 실력을 생각을 해봅시다 본인이 선이라서 본인이 선이라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자 그대로 주시면 되요 전혀 몰랐어요 4개를 맨날 광이 깔려 내장 아니야? 치는건 개똥이야 진짜 옷만 저렇게 입고 감사합니다 아니 개평 좀 줬어야 했는데 아 그러네 역시 첫번째 게임에 불 누나가 너무 시원하게 쳤다보니까 불 누나가 너무 잘하시네요 사이다를 먹은 다음에 살짝 고구마 씹으니까 컵컵 진짜 다시 섞으시면 됩니다 다시 섞으시면 됩니다 아 아깝게 섞은게 콜리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자 아무 말 안하잖아 지가 섞어서 할 말이에요 기부천사다 이말이야 오늘 일찍 갈 수 있는거에요? 어디뿐이세요? 아 아무데나 다 섞여있습니다 너네 누군지 아니 쌀이 쌀이가 좋아하는 영화야 쌀이 저 되게 좋아해 쌀이 저 되게 좋아해 콜리 말고 좁쌀이가 10점입니다 네 좁쌀이 10점이에요 좁쌀이 10점이에요 뒤에 두사람 손에도 들고 있는거 아니야 에이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습니다 에이 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습니다 좁쌀 어 저 너무 잘하는 부르나랑 아까 첫번째판을 했잖아요 억울하거나 붕하지도 않아요 인정이 되지 와 제가 승주랑 라인전할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 딜러 승주씨 콜리가 툭하지 않았나요? 네 아 네 그래요 괜찮아요 그냥 가죠 뭐 그게 중요한거 아니야? 여기 왜 불편해 아 불편하면 직접 와서 하세요 아 불편하면 보지마 아니지 너 그릴랜턴이냐? 너 왜 그릴랜턴이냐 아 저기만 아 일단은 아까 얘기 나오던데 광이 되게 예쁘게 깔려있어요 잘 때 초단 청단 홍단이 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광이 좀 핫합니다 저는 근데 고스도블 칠 때 광을 그렇게 신경은 안 쓰더라고요 광 먹으려고 하다보면 항상 꼬이거나 피를 더 좋아합니다 역시 기초 체력이 중요하죠 광은 하나만 먹어도 박이 먼 헤어지기 때문에 그냥 피를 우선 먹어서 피박을 면하려고 우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밥 밥 밥 밥 할 수 있습니다 야 먹을 거 진짜 없어 폐가 아주 어 갑자기 어 어 진중해졌어요 누아르풍이 된대 갑자기 일단은 국진 잘 먹었습니다 여기다가 뭐 가드까지 세워줬고 아 근데 이거 팩 가는 거 저 이거 세게 흔듭니다 오 흔드는 게 아니라 폭탄 아니에요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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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쓸게요 하나요 일단 뜯기시고 뒷자로 봐야돼 지금 이미 흔들 내렸기 때문에 못해요 아 먼저 내야 되는군요 아 서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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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리먹어야지 형은 야 내가 이걸 보니까 하쓰 하면서 왜 날 객답했는지 알겠네 야 야 이제 이해가 되는구만 와 미치겠다 진짜 이거 우리가 그런 느낌이다 와 드디어 이해했다 와 역지사지야 와 개 답답하다 진짜 어떻게 저걸 먼저 내지 지금 껍데기라도 먹으라고 나도 이해가 돼 시켜야 됩니다 콜리야 저 새랑 멧돼지 위로 올려줘 여기로? 어 청단 위로 올려줘 청단 위로 여기로? 네 고맙습니다 아 편한 편한 아 그리고 좀만 띄워줘 불편하니까 좀 저 피아노소 피아노소 잘하고 있는 것 같냐 둘 다 어? 어 잘하고 있어 두 사람 이정도면 기대만큼 하고 있어요 네 오 오 저 지겠는데요 콜리 선수? 미갈이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내가 싸는 순간 그냥 어 나 아까 보니까 잘해 어 이거 운빨게임이야 아 이거 실력게임이에요? 뻐큐 와 아기가 뻐큐도 했어? 야 많이 배웠는데 못할 건 또 뭐야 집에서 제일 많이 했을 수는 있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뻐큐일 수는 있지 아 어 네 뒤집을 수 있어요 뻐큐 뻐큐 쪽 됐는데요 오 좋아 좋아 누구 왼쪽이에요 어? 아니 아니구나 뭐하시는 거에요? 정신차리는 가져가는 건 맞고 쪽기 아니에요 가져가는 건 맞고 쪽기 아니에요 어머 아기 가만히 있을 거야 아기 가만히 있을 거야 야 한번 안갖고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바닥이 왜 홀스죠 뒤집었어 나 바닥에 왜 홀수에요? 뒤집어서 먹어서 바로 가져갔어 그래요?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어요 자 이제 편안 편안 아깝이 광박을 면했다 콜리 다행이다 나 여기서 싸길 바랬는데 싸야 빨리 끝나거든 뽁큐 뽁큐 아 본캠 아 불편해 혼자는 두 가지도 아 쪼 왜! 야 참견하지마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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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감각이 있는 거야 나만의 감각을 더 치켜 개불편해 진짜 건들지마 건들지마 너나 잘해 아니 모집이라도 안 부리면 낫겠는데 건들지마 건들지마 자 일단 났어요 건들지마 건들지마 공과 3광에 공과 3광에 공과 3광에 흔들기 한 번 와 4배인데 고? 고? 네벨 지금 피박인데 고? 원고합니다 고? 고예요? 고는 뭐 고를 수 없어요 고를 수 없어요 고했어요 피박인데 고라고? 지금 8배를 날린 거야 아 괜찮아요 성추영의 표정으로 보았을 때 고는 탁월한 선택이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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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elt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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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두 Uhm 피! 두피 붙어야 돼요. 두개 붙어야 돼요. 피! 광을 먹어야 돼요. 광을 먹거나 피를 두 개 이상 먹어야 돼요. 지금 다행이에요 하살았다 노쩜 epidemi 정수 계산해주세요 10점에 두 번 흔들었으니까 40점 50점 이걸 배웠으면 좋았다 피박을 면하게 해줬어 이 친구가 왠지 나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방에 끝날 뻔 했잖아 아쉽다 시간 주고 좋은데 점수 계산을 못해서 쌀이한테 롤을 배우는데 배우기 싫어졌는데 갑자기 사람이 지겨 깎여버리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아직 게임 안 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면 업보스텍 되는 거야 알죠? 롤 배우기 근데 형 형이 쌀이한테 몰아갈 건 건 아니야 형이 이따가 쳐야 되는데 난 상관없지 배운다니까 나는 롤을 배운다고 저 사람한테 선생님이 신뢰도가 선생님이 이따위 모습을 보여주는데 배우기 싫어지지 이러면 우리 학원 환불 안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없어? 짜장면이 증식해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계속 나와 먹어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짜장이 안 줄어 야 마법이다 야 야 개꿀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 나 너무 행복해 요리해야지 진 사람이 진 사람이 떼야지 승어를 하던 기리를 하던 아니 나눠주라는 게 아니고 길이 하라고 길이 하라고 아따아따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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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아까비 또 꽂았네 뭐가 괜찮네 와 개똥필 깔렸다 진짜 바닥에 이제 또 불어난다 이거 증식 짜장도 불어 이거 바닥에 별로 맛있는 게 없기는 해요 네 자 이러면은 이제 슴슴합니다 슴슴해요 저희 포명냉면식 테이블이거든요 휴대가 쓰레기일 때 더 많은 술을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좋은 걸 들었거나 깔려있다는 거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좋은 거를 술을 들고 있다면 내 의도에 맞춰서 딱딱 대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사를 아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바닥을 신경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오 이야 바닥을 신경쓰는 이유는 조만간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아 나는 방송이라 멘트를 해야 되거든요 점퍼네 두 개나 붙어본 기억이 없어 아이씨 꼬도리 너는 너는 두 판밖에 안 했어 인마 너는 뭐 이 턴킬이었어 인마 제대로 호구당했잖아 네 너무 잘해 오 어 뒤 잘 붙어요 오 쭉쭉 치고다가 쭉쭉 어 뒤는 어떻게 붙는 거야 잘 항상 저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뭐 저걸 계산해서 내는 건 줄 이제 이제 패가 줄면 줄수록 예상을 할 수 있지 아 저기는 두 번씩 먹고 여기 한 번씩은 먹고 네 더군다나 이 좁쌀이가 먹은 거를 띠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불편 네 제가 안 먹었으면 내가 먹는 거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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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 아 아 이런 새끼도 이기는데 5점이야 벌써 지금 3톤 지났는데 어 5점이야 3톤 5점이야 아 뒷발! 똥만 깨 돼지 눈 아 돼지 눈 홀리 먹을 거 없을 거예요 돼지 하나 가져갑니다 오조야 니가 부럽다 다음 상대가 저런 애들이잖아 얼마나 돼지나 보자고 와 났어요 와 저런 애들 고 원고 아니 그 다섯 개 거기부터는 그냥 쭉 이어 아니요 뭐 싸리면 안 들었죠 뭐 야 이거 멸망가든데? 아니에요 진돌이 목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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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영이 감사합니다 목기 야 뭐야 개방이야 근데 고는 안 돼요 고도리 깨고 네 고는 안 됩니다 점수를 못나서 네 또 두 개 붙여야 돼요 어? 이거 쌀 거 같아 괜찮은 상태 아니야 아니야 아 다이져브네 아 다이져브됐어요 수고이네 아 또 정확해 아 어? 자 하나부터 야 이거 양아치인데 이거 야 게임 좀 양아치처럼 하는데 자 여기서 좁사리 선택은 고 투고 야 이거 너무 양아치인데 네? 뒤집어 줬잖아 네 두 개가 붙어야되는데 몇 개가 붙은 거야? 하하하하 이 정도로 양아치여도 되나? 자 그래도 홍당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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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재수 없다 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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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붙었다 야 형 지금 첫 버기야? 아니야 두 번 첫 버기야? 몰라 첫 버기죠 이거? 그쵸? 네 형 삼버그룹 오케 가자 자 좁사리 쓰리고 하나요? 고 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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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 하나 넘겨주세요 노리자 네 노래 본다 고 초출을 먹어 초출이 뭔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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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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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십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 됐다 됐다 없어? 없어? 없다고? 자 이러면 여기서 선택해야 되죠 그쵸 딸이는 골을 해서 끝내놔 아 근데 내가 지금 몇 점 인지를 세워야 되는데 몇 점 인지 세울 필요는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의미 없어 이 형이 몇 점 인지 이 형이 뻑 안하면 네가 무조건 이득이야 근데 지금 뻑은 아니야 뻑을 하든 말든 이걸 먹으면 두 장기 뺏기기 때문에 어 어차피 너는 계속 이제 두 배잖아 두 배 아니야? 어 이제 나 몇 점 인지 모르는데 지금 자 1 2 3 4 5 6 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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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5 15 15 15 우리가 할머니가 많이 써 이런거 깔려있을 때 고하지 말아요 피박이에요 피박 피박까지 해서 곱하기 2배 에이 야기 한 발에 끝낼 수 있는데 이거를? 68점 한 발에 끝낼 수 있는데? 다음 팔에 아무리 잘해봤자 아쉽긴 하네 지금 까먹었어 선택하세요 족사 한 발에 끝낼 수 있는데 뭐 얘 지금 몇 점이야? 광으로 안 났기 때문에 광박 아니에요 광박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 자 다음 갑니다 고고 그리고 지금 고가 좋은게 고가 좋은게 잘 보시면요 9랑 3이랑 다 초출이 아니야 지금 이번 턴에는 절대 뻑이 안돼요 그렇죠 쪼글하면 쪼글하지 뻑은 안 돼 광박도 있네 내 생각하고 해야돼 근데 저 중에 가져가면 뻑난 것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 야 이거 꼴이 올라간다 뭐야? 뻑이 왜 안돼? 뻑을 할 필요가 없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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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근데 저거 사먹는거 아니면 난리 근데 중요한거 저래도 저래도 피바디 먹기 안되서 내가 맞는게 없어요 한다 근데 왜? 쫌쌀 죽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샘피부터야 돼요 고음을 왜 하고 다섯개 몇장? 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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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세장이야 한장짜리 이러면 사리가 5점이 붙어야되요 못났어요 근데 아직도? 아직도 못났어 근데? 와 얼마나 쓰레기였던거야 못나요 아니야 뭐 청단이나 못나 아 못났어 강도 아니야 못났어 띠다 보고 또 없죠? 없어 없어 띠가 없죠 확실하죠? 자 여기서 형이 나가리인데? 나가리에요 끝까지 쳐보세요 어 뭐야 났네 아아 2점 2점 3점 3점 4점 5점 5점 6점 7점 딱딱 14점 와 이거는 욕심이 쉽다 아니 그게 아니고 14점 안들고 있는데 고르래가지고 어 왜 안들고 고르래 뭐 그렇게 힘든지 고르래야지 아 왠지 맞을 줄 알았지 그치? 근데 난리기 많아서 뒤로 붙을 줄 알았던 그거는 그냥 우리 본진으로 적 본진으로 애쉬공 날리는거랑 똑같은거야 아 이거 잘 가잖아 맞고 1회하는기다 아하하하하하하 그치같이 해놓고 지금 아 방송을 만드는데 지금 마 어 야 누가 여기 두개 깔려 했는데 어 역시 현 팀이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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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에어서 계속 고를 한 다음에 네턴이 돌아왔으면은 반드시 1점 이상 붙어서 고를 해야되요 근데 그 턴에 점수를 못 붙고 고를 못 하면은 못 붙었는데 고를 한 페널티에요 그렇지 그래서 9점이 붙어야 됩니다 나한테 저를 못 가게한다 그 턴 달력이 마스터를 못 가게 한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면발지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좁구만 종이의 욕심은 끝이 아파 야 이거 좁쌀 털 개네 도네이션이 터지잖아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400점 500점 받아서 도네이션이 1000원 2천원 받는게 더 이득이야 방송을 잘해 아니요 저도 미가리 같은 누루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영원이가 저 어렸을 때부터 보습을 지방 곳곳 지역에서 쳤는데 저도 그런 룰로 알고 있어요 원전까지 나가세요? 원전으로 골을 한 다음에 안 붙으면 저도 그냥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두 배에요 원고 했을 때 만약에 못 가져갔으면 다음판에 두 장을 두 개 붙어야 되고 옷 좀 벗고 올게요 너무 답답해 사실 이게 인터넷 막고를 쓸 때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써 그렇죠 안 믿어 안 믿어 족사라 지금 점수 못 냈다고 우는거야 그 컵마다 1점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두 번 씌워도 두피 붙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안 붙였다고 봤을 때 엿 아 시원해 낮겜 룰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니하고 봐주십시요 네 낮겜 룰이다 저는 멧돼지를 저렇게 좋아하는 줄 모르겠네 나는 다른 게 먹을 게 없나 보죠? 여기 띠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멧돼지랑 새 있죠? 이런 거 되게 먹고 싶어요 그냥 예쁘게 생겼잖아 저는 처음에 할 때 그랬어 멧돼지랑 새랑 이거 이거 빨간 거 있지? 빨간 꽃 돼지만 먹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런 거 먹을 거야? 우리 치골에는 돼지 먹으면 돈 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치골에는 아 맞아 저것도 있는데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린 7개 먹으면 망통도 맞아요 근데 저거 안 쳤잖아요 저희끼리 그냥 그렇게 룰을 정한 거라서 핏 뺏기 룰도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는 것처럼 오늘은 그냥 핏 뺏기 룰 그리고 아까 고박 고했을 때 페널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랑 새랑 사슴 단풍이 있는 사슴 저희 경상국도 포항시에는 그 오에 멍 있잖아요 그걸 쌍피로 치기 정답 홍고추잖아 당연히 돼지고기 룰 아 아 저렇게 볼 수가 있구만 네 어 지금 후 mac 싸는 강 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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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핵 teaching 위해 아 뭐야 이미 갔었네 자 아 저거 올려 올려 이러면 고놀이도 깨져 아 불편해 올리고 싶어 그거 말고 옆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은혜에 감사합니다 폴리에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먹을 거 없어? 없어 왜 먹을 거 없는 애한테 그래 왜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 왜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제가 홍조둘레가 얘 밖에 없어요 이번에 빨리 피를 많이 먹고 있고 네 초단도 풀려있고 좋아 야 저 껍데기는 이쪽으로 하고 띠는 저쪽으로 하고 야 풀려있다는데 쥐는 아우 싸줘 스고유네 아 이거 나오지 않았나요 광 2점에서 2점에 3점 4점 5점인가요 지금 2점에 3점 4점 5점인가요 지금 낮죠 네 아직 6점인가요 6점이에요 5 6 7 아니에요? 7인가요? 1 2 3 4 5 6 6 6점 네 비광이라서 비광이라서 어 쓰라나요? 아 자 피방이고 그나마 다행인건 도돌이는 끊어놨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로 하나도 돼 진짜 극혁 뚝딱 그탈거 없죠? 구할건가요? 구할건가요赤펜가요? 5, 6, 7, 8, 9 9점에 4배하면 36점 막상막하다 아까 쌀이가 스톱했으면 지금 한 150점 됐을텐데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운도 지질이 나쁘게 한 번도 안 붙어요 그니까요 계속 던져 그냥 호잇 호잇 이렇게 던지니까 그리고 운다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다 너 자꾸 뱉으면서 먹는거 아니지? 대세김질하는거 아니야? 면사리 추가하는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자 먹방한다는거 맛있게 좀 먹어주세요 맛있게 먹어주세요 앞에서 봤는데 진짜 형님 며칠 굶었어 야 어디사람이야 일단 한반도 유효일거 같아 한반도 주변사람이야 야 지구는 아닌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지구가 아닌거였어? 염변사람인거 티납니까 뭔가 성초도 뭔가 이상해 다음에 얘 군대밤 이런거 하자 아 그래 좁니 먹귀 진짜 저 왜 안주는거야 아무리 봐도 밑에 누구있어? 밑에 누구있어? 그리고 신기한건 조금씩 먹는게 아직 맛있게 먹고있어 면이 야 뭐 그릇찾으러 내일 봐야되겠는데 내가 원래 천천히 먹는사람이 아닌데 네 자 그래서 몇번째 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마지막 판이 될 수 있어요 언제나 가능성을 열려주세요 아까보다 좁쌀만 해도 뒤로 키 한장만 붙었어도 끝날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럼요 자 그리고 지금 바닥에 새 친구가 붙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고도리도 깔려있어요 그렇지요 콜리가 그지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통 뭐가 잘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마 두장두장두장 들고있는거 같아요 굉장히 빡치죠 저는 둘다 패를 봤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때가 저희집에서는 죽음에 라고 붙입니다 죽음에 십각장이라고 여러개가 다 다르면 기분이 좋아요 아 내가 먼저지 익숙치 않아가지고 내가 먼저 쉴래야 쉴 수가 없는 패를 일단 아 그럼 B는 뭐 괜찮죠 그래도 네 B는 저거는 시계 안쓰도 되는데 네 그럼요 2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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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L 2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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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PL 2PL 1PL 1PL 2PL 제가 액티베이트 마이 빌! 비스피스타네요 그리고 좁쌍이 약간 호재인게 플러스피를 한번 땡기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봐요 너무 빨랐다 플러스피의 좋은 점은 띠끼는 순서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딱 붙어주고 업고 없어 저렇게 바닥에 많이 깔리면 무서워 무섭기도 하고 혹시 PD님께서 이번 판도 별 볼일 없으면 다음 판부터 2배를 기본으로 할거라고 오 플러스피 없어 2배로 가야겠네요 그렇네요. 다음 판부터 2배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PD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건데 PD님이 뒤쪽에서 죽을라그래요 뒤집는다 아까 폭탄했으니까 없어 이거 어디갔지? 응? 못익었던 선글라스를 벗어봐 그럼 보일거야 우선 저 2를 빨리 싼걸 누가 가져가 뭐야 아 여기 있었어 오 제 배로 붙었어요 나지는 못한 것 같죠 그렇죠 1 2 3 4 5 6 7인가요 지금 7인가요 어 4 4 4 4 4 4 4 4 가져가세요 4 4 4 4 4 4 3 4 4 4 4 4 4 아니 잠깐만 바닥에 왜 뜯을때 폭탄했죠 나 그럼 폭탄에 하나 더 뜯길 수 있어요 어 나 저걸로 먹은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이게 왜 여기 있어 근데 아까 아까 저거 가져가서 준거 아니야 아까 폭탄 때 준거야 폭탄 때 폭탄 때 준거야 아까 간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준거 다시 가져갔네 안찐 뒤 먹었잖아 아 아 쌀이가 띄로 저거 먹고 폭탄으로 주고 지금 플러스 B로 가져온거에요 난 나왔습니까? 1점 부족합니다 내 차례야? 나 방금 뒤집었잖아 한 번 더 뒤집어도 돼? 폭탄했으니까 한 번 더 뒤집을 수 있어 고도리 끊었어요 좋아요 이거는 낫겠죠? 안 날 수가 없죠 몇 장 들고 있는데 고죠 지금? 저 지금 1 2장 들고 있죠? 3장요 갈 만합니다 원고 쭉쭉쭉쭉쭉쭉 2장 붙어야되구요 이것이 맞고다 여기서도 쭉 보여주나요 그지같네 저 칠자리가 쌍피에요 먹게된다면 껍데기를 다 콜리용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꿀꿀 이러면서 아 없어요 뒤집으면 영감을 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싼다 싼다 아 없어 이건 최종 아닌가요? 제가 방금 전에 못 가져가서 아 그런가요? 자 아 이러면 아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도 나왔어요 피박이죠 그래도 2장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 피박이다 점수 개설해주세요 아 그릇 그릇 뭐라고? 3초만 3초만 이거는 바닥에 까는 거고 단지가 이거는 바닥에 까는 거였고 언론 거기에 진앙해요 내가 할 때가 진앙 여기 진앙합시다 몇 장만 가 3 4 5 5 6 7 8 9 10 11 12 14 15점 피박 30점 오케이 자 이번 판부터 이제 두 배로 갑니까? 이번 판부터 두 배? 오케이 오케이 이번 판부터 두 배로 이게 근데 하면은 시간 잘 가는데 저기 앉아있을 때 생각하니까 두렵네요 뭐가 두려워 아니요 재밌어요 저희는 재밌습니다 에어형은 벌써 자고 일어났어? 어이 쌍도 와 있는 줄 알았네 초대가수로 어 공투 없었어? 어 공투 없었다 못 먹을 거 같아 아 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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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서 끕시다 고마합시다 두 배잖아요 두 배 판은 제대로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여기다 쏴서 그냥 여기다 여기다 자아 어이구 어이구 어차피 깔리는 거니까? 다이저고 달리 그 쓰레기는 여기 땀을 버리고 그러면 그냥 다 같이 죽이면 돼 자아 이렇게 또 이제부터 두 배 판입니다 두 배 판 알겠습니다 아 어 드디어 백점은 얹인 좆쌀과 아직도 백점 못하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고도리 용단 그리고 쌍피까지 한 번에 싹 가져갔어요 피디님 옆에 위에 곱하기 2라고 써주시면 한 번 더 써도 되죠? 한 번 더 써도 되죠? 제가 정말 잘 줬죠? 공사 제대로 했죠? 두배판도 떴다? 두배판도 떴다? 두배판도 오자마자 이렇게 했잖아? 이거 2이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의 마무리 각인데? 내가 이 기모오띠 해줘가지고 손이가 웬만큼 그지가 치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지같이 칠 수도 있죠?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아 미안해요 재수가 없지 않은 이상으로 바뀌지요 그렇지 재수가 없으면 이쁘게 말하는구만 좋았어 자 간다 뛰어 뚝딱 홍단 잘라놓고 무난합니다 네 괜찮아요 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그렇지만 아까 전에 똥을 쐈어요? 안 먹는 걸 보면 똥을 쐈어요 제대로 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콜리가 피가 굉장히 많아서 족살이가 안 가져가면 이번에 대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응 네 자 일단 저것도 쌍피짜리라 그런거 하나하나 챙겨두는거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똥을 가져가야되요 자 과연 구장을 들고 있을 것인가 똥 있나요? 족살 일단은 나 문떡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잠깐만 두벅 베벅 베벅 너 왜그래 너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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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벅하나 삼벅 왜그래 왜그래 우리가 삼벅룰은 안정했는데 얘가 삼벅해야되는거야? 어 내가 하는건 상관없어? 그렇죠 아 다행이다 그리고 삼벅해도 두배입니다 14점으로 이기는거에요 네 삼벅하면 기본점수에요 원래 네 한! 아니네 아 저희들 이렇게 쌓아가고 있고 네 근데 저렇게 먹어도 불안하거든요 아 저거 왜이렇게 불안하니 그쵸 저기 싸놨으니까 일단 지금쯤 한장 들고 있으면 먹어줄 어 일단 없나요? 한번더? 어 저거 진짜 없는건가요? 진짜 없나요? 없는데 사면 가요? 어 없는데 사면 이거 진짜 천장 돌파할수도 있어요 어 미쳤어요 자 어 구? 과연 이지다 아 아 한 번 띠끼는게 너무 두근두근하다 자 아 있어요 아 아 아 그렇죠 자 콜리 두장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승부는 원크 점크 미궁 속으로 좀 고도리도 걸어놨고 그리고 잘 모시려면 그렇죠 고도리가 비상이에요 지금 꼬로루꼬로루 나와보 도움 나라보 도움 자 쌍피 쌍피이 쌍피가뜨를 아 아 고도리 가는거 있어 여기서 똥 먹고 고도리 치고 풀면 고도리 잇스 고도리 잇스 고도리 잇스 없스 없스 고민하면 없어 아 그래 그렇겠다 어 2등상 2등상 쓸강 나왔다 그치? 쓸강? 구준자가 저기 있었고 없어 없어 고도리 막았어요 호재다 있었어 야 이러면 크게 날 판이 깨졌어 아니 여기가 크게 나야 여기 오광 가능해 아 오광이네 야 그건 안되잖아 야 그건 안돼 인마 괜찮아 형도 오광하고 졌잖아 3점 1 2 3 4 5 해서 8점입니다 고 피 하나 뒤집어주세요 나는 노빡구요 자 쓸쓸 아니 아 근데 나도 없는데 또 없어요 야 이씨 그거 알아 나도 없어 그런 것 같아서 왜지 그럴 것 같아서 오광감이다 오광감 오광감 잠깐만 일단 여기는 고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자 여기 날 수 있나? 뭐야 안 보여줘 청단 살았네 청단살고 다 살았네 아 쉬겠다 그럼 여기서 접살의 선택은? 일단 두배판입니다 그리고 광박 스톰 할게요 4 5 6 7 8 9 10점에 두배판에 광박 40점 다음 뒤펜 까보면 안돼 뒤펜? 형 내봐요 이거 형꺼고 그 다음에 아 형이 뭐야 폭탄이래 아 저 형 하나 더 있네 아 그러네 그럼 B 어디있어 아 B 뭐었구나 아 죄송 죄송합니다 아 이제 60점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두배 한 번 더 해요 나 오늘 집에 갈 수 있겠는데 아 사니가 저렇게 자 플래그를 세웠습니다 사방 플래그 다섯 와 근데 초코 두장 들고 친거야? 칠수도 있지 야 칠수도 있지 칠수도 있지 말왜 그렇게해 얘가 지금 다 사놓고 지가 다 먹었잖아 근데 어떡하라고 뽀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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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직 남아있어요 너 뭐라고 해? 에어형 홀리 부러워합니다 에어형이 오늘 다크호스거든요 오늘 편하게 다크호스에요 네 근데 에어한테 지면 덧짜장 나거든 두발이 아니에요 사신이 질수도 있어요 맞네 맞네 방송 전에 야 이거 너무 실력게임이다 나 이거 무조건 남는다 이랬는데 사신이 아 형 괜찮아 이거 어차피 운빨게임이라 괜찮다고 그랬거든 방송 들어가니까 달라지네 본심이 나오네 아 그러네 깔아놓은거였어 알고보니 에어형이 본전이지 않나요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형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배입니다 이번에 두배로 낫는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오 잘 붙어 오광에도 진다 콜린은 오광에도 이미 진 전적이 저번에 있었나요 콜리 형이랑 해야되나 고박으로 졌지 아래쪽 보드 좀 보여주세요 PD님 뭘 보여줘 아니 너는 그냥 하시면 되요 네 오케이 좋아요 편안스 자 어휴씨 떨어뜨린거 아니죠 자 흔들께요 valet 발전했어요 폭탄 scar 자 아 악 제발 너무 고마울거 의형 설마 물거 있다 возь냐 폭탄한거 아니죠 피 Religion 피 한장 못가져하는건데 그럼 Hess 어 낼게 없던데요 지금 esas 의형이라고 그러면 이제 정당한 판단이죠 일부러써 그러는거 아냐 근데 explor해도 폭탄 영복arin ฮ arc enemy 먹을게 있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총통인데요? 아 이미 지나갔으니깐요 지나갔으니깐 그냥 해야되요 지나갔으니깐 그냥 해야되요 자 그거 4장 다 내야되요 뒤집페이지에서 몰랐어요 늦었어요 그럼 2개 흔들거지 4배 아니야? 4면선 들어야지 총총으로 진행을 해본적이 없어서 몰라 4면선 흔들고 폭탄으로 먹고 요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8배야? 일부러 그렇게 하면 점수 내기 좋은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총통 들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 잘됐네요 이 판 이기면 집에 가네 그럴 수 있죠 예스! 좁사리 집에 간다! 흔들고 뭐 아무거나 내리면 되잖아 이게 맘에 안들어요 4가 4장이었다는거야? 5도 흔들었다는 얘기 같은데 5가 4장 초가 4장 난 이제 모르겠어 자 지금 흔들고 폭탄에 이미 아까 4를 흔든게 있기 때문에 토탈 8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흔들고 폭탄을 따로 정해요? 총통으로 해본적이 없어서 헷갈려요 그냥 2배로 하죠 네 그냥 2배에요 2개 흔들었으니까 4배에요 4배에요 총통이면 원래 나고 끝나는 룰이 있고 그거를 점수로 치고 들고 칠 수도 있는데 지금 쌀이가 처음에 총통으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4배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쳐야돼 어쩔 수 없어요 자 뒤집어 와 붙었어요 아 지금 몇 점이죠? 지금 이거 5개 됐네요 1점? 네 1점입니다 이제 쌌리영이 계속 뒤집어야되서 쌌리영이 이제 뒤가 안 붙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죠 그거를 잘 노리고 콜리가 계속 싹싹을 노린다며 쏙 쏙 먹으면 지금 쌀이가 4배 들고 치는거라 나면 8배에요 2배판이라서 저희는 2배판 말 안하고 4배라고 우선 하는겁니다 일단은 피박 면했죠? 한 번 더 뒤집어도 되나요? 네 마지막 아 일단은 청단 잘라갔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맛있는거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근데 꼴리형이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쪽 하자나 살고 싹쓸? 쓸? 쓸? 지금 싹쓸 각이긴 하거든요 내나? 붙나? 있나? 없을거 같은데? 쪽? 멀게 없대 오케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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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 먹고 강의점 설마 기한장 주시고요 이쁘게 들어가네 망해 불었죠 피박은 아니고요 3점 4,5,6,7,8,9,10,11,12 12점 곱하기 8배 96점 끝났습니다 좋은 친구였다 이걸 이렇게 집행하네 콜리가 너무 강력하다 맞네 콜리가 유력한 오늘 우승후론이 매우 세다 와이프가 그랬거든 오늘 미리 친정가했는다고 현명했다 나도 현명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광고 보고 다음 대전으로 누구죠? 다음 대전이 에어사신입니다 에어사신 대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맞고 사내대전 사내대전 보고 계십니다